아, 레나한테 공은 놀이가 아닌 집착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얘기. 지금 당장 레나 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확 없애버리게 되면 레나는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어떠한 절제를 해 줌으로써 레나한테 어떤 솔루션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 간식이 들어가게 되겠잖아요. 음, 공에 대한 집착을 없애려 공을 뺏거나 없애버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니. 공을 집착의 대상이 아닌 간식이 나오는 새로운 놀이의 대상으로 서서히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한참 동안 공을 굴리며 안에 있던 간식을 모두 먹고 나면. 그래서 먹을 거가 안 나오면 저거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안 보인다. 음,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공인데? 그런데 정말 공에서 더 이상 간식이 나오질 않자. 공 앞에서 등을 돌려버린다? 정말 신기하네요. 심지어 코앞에 공이 굴러가도 본체만체. 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된군요. 여태까지 내 나는 공을, 공이라는 것은 내 거야. 그리고 너무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이거를 가지고 노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쪽으로 이 목적으로만 공을 생각을 했어요. 얘는 간식을 먹기 위한 동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가 가지고 놀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안 갖고 있는 나라. 어머, 어머, 어머. 메모! 즉, 공이 간식을 먹기 위한 도구로 인식이 되면 간식이 없는 공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될 거라고. 우와. 진짜 관심도 없네. 간식이고 뭐고 내 핑계치고 가서 삑삑이를 집어와야 하는데 히어머니요, 진짜. 그러기에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네. 진짜 똑똑한 인가 봐요. 영속해서. 공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데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차례. 지금까지 레나한테 공은 때를 써서라도 언제든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개념을 심어주는 훈련을 시작한 건데. 내가 머리가 진짜 좋으니까 뭐든 빨리 줘야 해요. 공에 살고 공에 죽는 레나답게 공을 얻기 위해 어려운 어질리티도 거뜬히 해내는 레나. 집중력도 좋고. 야, 이거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얘 너무 잘한다. 어쩜 실수 한 번을 안 하냐. 가르치는 것마다 척척 어쩜 이렇게 잘도 해내니 기특하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이해력이 빠르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에 대한 레나의 집착이 어려운 어질리티도 가뿐히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니. 가만있어 이걸 좋아해야 하나. 뭐 암튼 이왕 이렇게 된 거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봤는데. 이야,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한 채의 실수 없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레나. 오, 주인과 함께하니 더 신나 보인다. 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성공. 우리 레나 진짜 잘한다. 엄청 잘 배우네. 이렇게 공들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언니가 맨날 공 빼앗아서 미안해. 우리 이제 맨날 연습해서 어지리 되는 걸까? 지금도 안 내려놓은 거 봐. 안 내려놓은 거 봐. 이제 우리 공놀이도 적당히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하자. 유기견이었더라도 믿어줘.